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가 도로 위에 더 많이 나타나면서 관심도 더 많아졌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과 제도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급대수 및 국고보조금 현황 2023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서울 기준 지자체 보조금이 200만원으로 총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역별로 천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진 않지만 대신에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16만 5천대에서 21만 5천대로 수량을 5만 대 더 들여서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가 보이는데요. 전액 액수를 늘렸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값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도 떨어졌는데요. 후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5,5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보조금을 100% 못 받는 차량들도 많아졌었죠. 아직 바뀐다는 말이 없어서 유지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2025년까지 보조금이 계속 줄다가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차값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도 더 낮아지고 보조금도 더 줄어든다면 굳이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이 확정됩니다.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계속세는 3.5%에서 5%로 다시 돌아갈 뻔했지만 다행히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녀 3명 이상의 양육하는 단여자국에선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이외에 계속세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성이 있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불가하는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짰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런 고민 잊지 않으셨나요? 1차선 또는 왼쪽 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알고 계실 텐데 계속 달려도 되는지 말이죠.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차들을 봐도 달리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굳이 지킬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앞지르기 규정이 바뀌면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서 무슨 차이인가 싶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통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과태료는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1차로 정속주행이 도로의 정체로 유발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답답한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가급적 추월차선 1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를 뗀 좌측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을 마치면 다시 기존 차선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1차선에서는 규정속도와 관계없이 계속 달릴 수 없는 거죠.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차가 막힐 경우도 1차선을 비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통체증으로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에선 추월차로에서도 주행 가능합니다. 그럼 규정속도가 100인데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차가 100이면 규정속도보다 속도를 높여 추월해도 되는 걸까요? 이럴 경우 추월차선으로도 추월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죠. 2023년에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법규나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전기차 구매와 운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